안녕하십니까. 빌리핀 여행하고 있는 브라이드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앙엘레스 프랜십에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미인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컷컷입니다. 지금 행사장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시끌시끌해요. 이쪽은 지금 참가하시는 빅글라분들 지금 화장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 한번 관계자분 허락하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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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 넌 개가 있었어요? 저는 7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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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7살이었어요. 네, 마간드. 네, 마간드. 이까우딘 파클라? 아니요. 이까우딘 마간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래드는. 네. 브래드. 뭐하냐고? 제 이름은. 내 이름은. 오늘 엔트로 생각나세요. 오늘 승객은 누가 나를 투자할까요? 제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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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 안녕 이 여러분이 그리고 이 기회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선, 우선, 동아략 één 카아리음식 취재 10. 10. 10. 11. 20. 19. 20. 20. 20. onboard 결승전과 seconds глав의 마지막으로 그 첫번째 기자まり 다음 세계 선 geometric 너머 5 계곡 희 Zhu learned 생ende 너머 9 여 2가 페스티벌 2.23, 페스티벌 2.23, 페스티벌 2.23, 페스티벌 2.9, 매틴인 루스테레스! 파클라 미인 대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미국 컷컷에서 열린 파클라 미인 대회는 9번이 1등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다들 예상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 진짜 미인 대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모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래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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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